음 옆에 창문도 있고 좋다 음 벽지가 콜롬버스 같네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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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음 지통실이 뭔지 아냐고요? 그게 뭐예요? 지통 실? 지휘통제실? 어어 아 군대 얘기야? 이 버그똥이 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아니 뭐야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럼 내가 지통실 하세요? 아 맞네 지통실 같네 이런 것도 좀 레전드겠네 누나 미필이죠? 그래 미필이에요 군대에서 잘 몰라요 이길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군대 이야기들은 다 뭐지 선배님들한테 들은 거죠 술가리로 식기야